크라이밍 크라이밍 진짜 이렇게 잘한다 이제 높이 올라가는 등반을 해볼 건데요 높이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자열바 하네스가 필요한데 올리세요 선생님 여기 예를 들면 우리 집 비싼 암벽 타고 이런 장비 없이 올라가면 위험해요? 당연히 위험하지 말타는 근데 우리 호모도 있어요 솜이 시켰거든요 나 진짜 울면서 올라갔어요 진짜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돼요? 어렸어요 내려 귀여워 부끄러운 거예요 아빠 기적이 작은 거 같아요 기적이 작은 거 아빠 필터링 좀 할게요 응? 나? 왜요? 좀 쨍기죠 시작 올라가서 앞으로 한번 옆으로 사이드 사이드 플라잉 나 진짜 못하는데 이렇게 네 천천히 멋있다 선생님 근데 몸이 좀 길잖아요 선생님 네? 얘 몸이 좀 길잖아요 좀 힘들어요 저 지금 짧다고 복근 안 늦지 소문이에요 소문이에요 복근 있어요 복근? 저요? 네 근데 소문이 복근이 대단하다는 소문이에요 소문일 뿐이고요 아버님 아버님은요? 저 20대는 저의 그 식스팩 꽉 있었죠? 지금요 지금은 한 통? 지금 채팅창에서 보여달라고 난리예요 소문이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? 아버지 뭐 아버지 저의 그 얘 복근인데 아니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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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먼저 그러면은 아버지?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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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복근 있잖아 어떻게 이렇게 들овор 어 같이 하나 둘 셋 하나, 둘, 셋! 아니야! 잠깐만, 나 진짜 보여줘. 하나, 둘, 셋! 아! 부끄럽네. 네,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. 네, 네, 네. 그리고 이거 제 잠옷입니다. 잠옷. 네, 아빠 잠옷입니다.